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 역사관사 김종욱입니다 우리 세계사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보고 오셨을까요? 자 시험이 조금 어려운 쪽에 속하는 여러분이 느꼈을 때 좀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번 문명사가 나왔네요 자 고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가 지역이야 나일강 유역 끝! 이집트 이집트잖아 이집트 나일강 유역 토탄 카멘 미라와 함께 출투되었다 미라도 나왔구요 그죠? 청동기시대였지만 이 단건 뭐 외계 운석에서 수출한 철로 제작된 것으로 밝혀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외계 운석 막 이런게 나왔죠? 자 이집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1번 파피루스의 기록을 남겼다 끝! 자 2번 함무라이 법전 어디에요? 이게 바빌로니아죠? 함무라이 법전은 어디다? 이게 뭐야? 메스포타미안 3번 점을 친 내용을 갑골 아이고 이거 상나라네요 중국 문명 3번 크레타섬을 중심으로 했다 크레타 문명 이거 이제 지중해 영역에 있죠 크레타 문명 5번 하라파와 모헨저도로 인도 인도스강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정답은 1번 크게 어렵지 않아서 넘어갑니다 문명사였어요 2번으로 갑니다 자 이제 중국사가 나오는데 가방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을 골라보세요 황수의 난을 진압한대요 자 황수의 난 보자마자 오예 당나라 큰일납니다 천천히 하라고 낚이지 말자고 시간 타임 어택이 없다고 황수의 난을 진압하는데 이발지했던 탁발사공은 황실의 성실을 하사받구요 절투사에 임명됐대요 이는 탕구투족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한세기가 넘게 지나서 등장한 이원호는 탕구투족의 발전을 이끌었다 이원호 뭐했던 사람이야 서하를 세웠던 사람이잖아 자 이원호는 평소 아버지 아버지 이덕명에게 가에 대한 신하 노릇을 그만두자고 자주 말했대요 그래서 하루는 이덕명이 이렇게 얘기했대 우리가 지금 비단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저들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니까 이원호가 아니 저들과 달리 목피옷을 입고 목축을 하는 것이 우리의 타고난 습성입니다 비단 옷 따위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대요 모르지 않아서 그는 그가 누구야? 이원호는 스스로 황제를 칭했고 스스로 황제로 황제를 칭했다 무슨 얘기야? 서하를 세웠다는 소리야 서하를 건국했고요 이후 탕구투족은 가를 군사적으로 압박해서 많은 물자와 세폐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 가는 무슨 나라인데 송나라잖아 북송 서하한테 뚜드려 맞았다 서하 화약을 맺기도 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 해서 여기는 서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끄집어내면서 처음엔 당나라 황소에 난 그러면서 서하를 꺼내놓고 가왕조는 무슨 왕조? 송나라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쭉 읽다 보면 뭔가 해석을 해야 돼 근데 이 해석을 할 때 우리가 분명히 황소의 난도 알아야 되고 이원호라는 사람이 서하를 건국한 것도 알아야 되고 서하가 송으로부터 세폐를 받았다는 것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야? 개념이 탄탄해야 된다 소리예요 그죠? 개념을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 송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1번 수호전이 유행해 왔다 수호전은 명나라 겁니다 명나라 시기 2번 조용조 제도가 실시되었다 조용조 이거는 수당이죠 3번 왕한석이 신법이 추진되었다 이게 송나라 북송에 대한 이야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윈강 룽만석군이니까 이거 북위가 될 거고요 5번 영재거 한구 등 대훈화가 건설되었다 영재거 통재거 이런 건 제가 이제 수업 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송나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문장 자체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문제 3번 자 미추진 이 폴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죠 기원전 465년경의 강력한 지진이 이 폴리스를 덮쳤대요 이를 기회 삼아서 헤일로타이 음 여기서 게임 끝났지 뭐 헤일로타이가 봉기했고요 이토메산에서 수년간 저항한 끝에 자유를 쟁취했다 아니 잠깐만 여러분들 이토메산이 어디인 줄 알아요? 저도 몰라요 헤일로타이 알잖아 키워드 스파르타 헤일로타이 페리오이코이 이런 거 배우잖아 뭐 군국주의 뭐 군사주의 이런 것들 자 스파르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주도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1번부터 볼까 자 솔론이 개혁을 다니겠다 아테네 아테네 밀루의 비노스상 비노스상 헬레니즘 그리스인과 페리시아의 혼인을 장려했다 이것도 알렉산드로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게 스파르타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헤일로타이나 페리오이코 이런 것들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정답은 뭐라고? 정답이기 위해서 4번이었다고 문제 4번 제일 많이 틀렸어요 제가 예상컨대 낚였을 확률도 없습니다 좀 볼까요? 가황제 제위식에 있었던 사실이래 한국안은 중국 허난성 링바우시에 있는데 길목이 적고 경사가 심해서 심해서 이 고사성어가 잘 어울리는 곳이래 그렇대 고사성어 일부당관 만부 맞게 이런데 이렇대요 근데 읽어보니까 가는 이 지역을 군사유충주사하면서 천하를 통일할 수 있을 때 아 천하를 통일했구나 또한 이 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수도가 세냥이야 함양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지방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건설해서 전국에 36개의 군을 통치했어 군현재를 실시했지만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눴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천하 통일 수도가 함양 세냥 그리고 전국을 36개의 군 그래서 군현재를 실시했다 진나라야 자 근데 황제잖아 그럼 진나라 황제 누구밖에 안 배워 진시황제 그렇잖아요 그럼 시황제 재위식입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시황제 재위식이를 물어본 거였어요 정답을 보세요 1번 군국제는 한나라 고조니까 땡 향거리 선제는 한나라 때 있었으니까 땡 진승오강이란에 발발했다 자 진승오강이란 진나라네 일단 체크해놓고 4번 균수법과 평주법은 한무제 때니까 땡 그럼 여러분들은 3번과 5번 둘 중에 하나 헷갈렸거든 오답률을 봐도 그래요 흉노 세력이 북쪽으로 밀려났다 흉노를 몽염장군을 통해서 터벌하고 만리양성을 쌓았다 시황제 업적이잖아 정답은 5번이에요 선생님 3번이 왜 될 수 없습니까 시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진승과 오강이란이 벌어집니다 죽고 난 이후에 그래서 시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이게 제위시기잖아 황제 제위시기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금 쪼개서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이거를 쪼개서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시황제에 대한 업적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써요 시황제가 죽고 나서 일어났던 진승과 오강이란이 시황제에 제위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조금 디테일하게 쪼개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개념을 볼 때 시황제 업적 쭉쭉쭉쭉쭉쭉 해놓고 결국엔 멸망 시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벌어집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정답은 5번이었다 좀 아쉽지만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되게 많이 틀렸어요 그쵸? 아마도 예상컨대 동아시아사까지 하시는 분들은 보자마자 시황제 보고 그냥 진승과 진나라 황제 제위시기인데 진나라라고 생각해서 넘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세계산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시황제 제위시기를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모의고사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럼 내가 왜 틀라는지를 분석하고 나서 내가 더 알아가면 되는 거잖아 다음에 이런 문제가 또 나왔을 때 내가 안 틀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정답은 5번이었고